암 진행 속도가 워낙 좀 느리고 또 초기에 잡으면 완치율도 높다고 해서 착한 암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. 아니 근데 뭐 암이 그냥 암이면 암이지 착한 암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착한 암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우리 95%를 차지하는 유두암이라든지 여포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이가 느리고 그 다음에 전이를 잘 하지 않고 이게 잘 퍼지질 않는다는 거죠.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 초기에 수술했을 경우 우리가 보통 착한 암을 이야기할 때는 5년 생존률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. 5년 생존률이 거의 100%의 도다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. 완치가 가능한. 네. 근데 또 갑상선 암 중에 일부 미분화 암이라든지 위험한 암들이 보일 수 있고 이런 암들은 전이에서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착한 암이지만 개인에게는 반드시 착한 암이 아닐 수도 있다. 그래서 갑상선 암이 걸렸을 때는 본인이 질의 짐작에서 착한 암이니까 안심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갑상선 암 전문의와 상의해서 자기의 조직형이 어떻게 되고 자라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전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책입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